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수요일에는 서울신문의 김진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매일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주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오셨습니다. 하늘색입니다. 아, 네. 네. 하늘색이라고 정정을 해 주셨습니다. 네, 좋은 색깔입니다. 네, 그건 밀레니얼 블루입니까? 패피 블루입니까? 죄송합니다. 네, 유튜브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좋아요, 구독 버튼도 좀 눌러주시고요. 의견도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총선 소식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늘 새벽 1시쯤에 3차 공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초선 정재호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을 전략지역으로 분류하면서 정 의원이 경기 의원 과천인 신창현 의원에 의해서 현역 의원은 두 번째 공천 탈락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승창 전 청와대 사회혁신수석, 전순옥 전 의원 등이 공천 신청한 곳이 서울, 중구, 성동, 의리였는데요. 이곳도 전략지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의 이계호 의원은요.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또 강서갑 공천 문제가 여전히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김남우 변호사가 오늘 공관위에 강서갑 공천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당의서는 좀 만류하는 분위기라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좀 주목됩니다. 이거는 잠시 후 서론 최고위원과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단 민주당과부터 잠깐 체크를 하면 고향에서 정재호 의원, 과천 의왕에서 신창현 의원이 배제가 됐다. 현역 의원인데. 그렇죠. 컷오프 됐습니다. 서울을 남북으로 지금 감싸고 있는 수도권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역 의원을 탈락을 시켰다는 것은 상황이 좋지 않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상황이 좋지 않기도 했고 또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공천 심사했을 때 점수에서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가 결국은 적합도 검사, 조사가 제일 큰데. 그리고 현역 의원 평가. 본선 경쟁력에서. 가장 중요했죠. 그게 좀 떨어진다. 검사하고 봤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 특히 경기 고향 같은 경우에는요. 심상정 의원 지역구인 경기 고향 갑 빼고는 민주당이 다 세 곳을 전략 공천을 정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쪽 상황이 정말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당에서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좀 여쭤봤고요. 미래통합당 쪽 움직임도 좀 전해주시죠. 네. 미래통합당 공천도 좀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어제 부산 중구 영도 공천 문제 놓고서 현 지역구 의원인 김무성 의원하고 김무성 의원하고 이제 이현주 의원이 좀 부딪혔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여기서 경선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니까 이현주 의원이 막후 정치다라고 해서 서로 신경전을 벌였고요. 또 부산만이 아니라 tk 그러니까 대구 경북도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오늘 면접을 합니다. 그렇죠. 면접을 하는데 김영호 의원장이 여기에 tk의 눈물의 칼을 휘두르겠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오늘 또 불출마를 선언할 분이 계신지 또 면접에 탈락할 분이 계신지도 좀 관심이 집중되고요. 일단 어제 구미열의 장석춘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을 했죠. 그렇죠. 그분이 구미열이죠. 구미열이었는데 또 구미갑 이야기도 조금 나오는 것 같아서. 백승주 의원이 구미갑이죠. 왜냐하면 구미열에서 장석춘 의원이 구미시장을 민주당이 뺏긴 게 잘못한 거다라고 했으니 그러면 연대 책임을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소문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도 지금 계속 공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아무튼 하나 둘 공천 결과가 공개가 되고 있는. 칼바람이 여기도 불지 않을까 싶어요. tk 같은 경우는 사실은 깃발 꼽으면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요. 김영호 위원장이 10명한테 전화해서 불출마를 권유했다 이런 보도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출마를 하는 사람보다는 뭔가 좀 다른 얘기도 할 수도 있는 상황도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건 어떤 말씀이십니까. 굳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불출마는 어쨌든 모양새는 되게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불출마하지 않고. 박지은 변호사님이 지연했던 새로운 신조 모출마.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벌써 소문이 났습니까?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서 기사에 쓰려고 했는데 빠졌더라고요. 출마할 수 없는 상황. 좀 밀어붙이지고 그러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열고 박지훈 저 이렇게. 저작권. 박지훈 저가 아니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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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 만든 거긴 한데. 다 그걸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 폭이 크면 클수록 불협화음이 들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tk지역을 주명해 텃밭일수록 사실은 더 엄정하게 해야 뭔가 개혁 그림이 그려지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접근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 tk에서도 유승민 의원 외에는 불출마자가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못 들었어요. 아직까지는. 정종섭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었죠. 정종섭 의원이 먼저 했었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통합과 관련해서 불출마한 거고요. 어제 이제 구미의뢰에 장석춘 의원이 세 번째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딱 멈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제 나오지를 않고 있는 건데. 대구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지금 박지훈 변호사의 말씀대로 오늘 못출마 선언이 나오는지. 이게 지금 관전 포인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공천이 끝나면 대진표가 나오게 될 거고 대진표가 나오면 이제 그 본격적으로 아마 이제 여론조사가 돌려지면서 전국 곳곳에 이제 판세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오늘 노태학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그 사전에 제출한 서면 답변 내용을 보면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이 많아서 오늘 좀 많이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요. 청와대 함형수사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사유라는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면 마땅히 탄핵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소추에 앞서서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라고 답을 했고요. 거의 교과서적인 답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게 질문을 지금 야당은 할 수밖에 없고요. 정정으로 만들고 싶으니까요. 거기에다가 언론에도 이 얘기를 자꾸 쓰고 싶은가 봐요. 특히 노태강 후보 동생입니다. 문체부 차관하던. 그래서 그거를 자꾸 재밌게 쓰려고 이런 동생을 뽑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답한다는데 어찌 답합니까 그러면 탄핵하면 안 된다고 답합니까? 굉장히 굉장히 답변하셨어요. 당연히 이건 정답이에요. 이건 저더라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탄핵해야죠. 잘못된 거면. 교과서적인 답변이죠. 굉장히 일반적인 답변인데 이거를 좀 꼬아서 쓰는 데는 꼬아 쓰더라고요. 바꿔서 쓰기도 하고요. 또 이분이 답변한 것 중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노 후보자가 공수처 설치하고 관련해서는 또 다른 검찰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민주당이 또 추진하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이 있는데 여기에 반대 입장을 좀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정안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합의제 사법행정심의의결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도입하자는 건데요. 외부인사가 대폭 참여하면 사법권 독립이 침해될 수 있으니까 반대한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게 법원 행정처 대신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행정처가 문제가 자꾸 된다고 하니까 위원회를 통해서요. 그 안에는 판사 5명 외부위원 6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외부위원이 좀 많은 거가 문제가 있다. 거기서 국회에서 뽑는 건 잘못된 일이다. 이게 노태학 후보자의 어떤 입장인 것이죠. 입장인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지를 준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충분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현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그것을 반대한다고 사법행정을 반대한다고 저는 보이지는 않고요. 저는 법관 중에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리고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저는 그럼 거꾸로도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법행정회의라고 하는 게 판결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렇죠. 법원 말 그대로 살림살이를 관장하는 기구라고 한다면 왜 법관 출신이 꼭 해야 됩니까? 꼭 많아야 되는 이유는 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개정안의 포인트가 그거였거든요. 외부 인사를 데려오는 것. 위축하는 것. 그게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사법권이 침해된다. 아니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아니 그게 왜 사법권이 침해가 되는 거죠? 외부 의원들이 그렇게 하면. 이게 판결과 관련된 게 아니라면 사법권은 침해할 여지도 없고 오히려 법관들은 재판에만 집중을 하고 그럼 뒤에서 살림살이를 챙겨주겠다.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되죠? 그게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의 주요된 요지거든요. 아니 저는 이게 뭐냐면 이걸 저걸 떠나서 논리상으로 보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 다만 이런 포인트는 있는 거겠죠. 이 외부 의원들이 국회에서 추천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파색이 묻어있는 사람들로 들어올 텐데 그러면 결국은 또 사법행정회의라고 하는 게 사법권을 흔드는 어떤 정책 간섭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어쨌든 어쨌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독립의 부분이라고 하고. 이것도 답변을 아마 또 다시 할 거예요. 만약에 인사청문을 한다면. 더 구체적인 내용은 본인이 직접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결론 내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우려도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 상권분립의 원리에 가까이서 본다면 사법부도 견제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법부를 견제하는 주체는 당연히 의회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추천한 외부 의원들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사법행정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한편으로는 지원해주는 한편으로는 견제를 하는 게 또 뭐가 잘못됐나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얘기까지 되면 제가 좀 그렇긴 한데 직권남용죄 지금 모두 판사들 무죄됐거든요. 그러면 판사는 누가 견제라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질문이 될 겁니다. 아마 개인적 소신일 수도 있고 답변을 하면서 원칙적인 답변을 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서면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올 것 같아서. 공수주도 마찬가지예요. 공수주도 지금 통과됐는데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다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다른 권력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조심스럽게 생각한다는 거는 원칙적으로 통과된 걸 어쩔 수 없잖아요. 거기에서 부연 설명을 한 거고 아마 저는 언론에서 더 이거를 좀 맛깔나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뒷편을 강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택적 발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그렇게 그런 거 아니냐. 언론에 계신 분으로. 제가 잘못했으세요.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지금 정부하고 생각이 비슷한 것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은 다 빼버리고 지금 좀 문제가 될 만한 내용만 해놓고 그 답변도 보면 아주 원칙적인 답변을 한 건데 그것을 아주 예외적으로 답변한 것처럼 하고 꼭 그걸 붙입니다. 노태강. 나쁜 남자 노태강의 동생이 이렇게 답변했다.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아직 그것까지 그렇게는 안 쓴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프레임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분명한 사실은 일단은 서면 답변은 극히 제한적인 것이니까. 오늘 청문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봐야 된다. 그걸 보고. 실제 말하는 걸 봐야죠. 그걸 보고 또 그렇게 한다면 이제 언론에 나오는 거는 말이 되는데 이 답변 가지고 이 사람이 이래 생각하는 게 다 큰일 났다. 이거는 좀 아니죠. 그런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법원 조직법은 왜 통과를 안 시키고 개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 1월쯤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아시다시피 국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선거부 획정도 안 되고 있는데 그걸 논의하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은 통과를 시켰다고 하지만 국정원 개혁법은 하나도 통과 안 시키고 있고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게. 경찰 개혁법은 하나도 통과 안 시키고 있고 사법부 개혁법은 하나도 통과 안 시키고 있고 이런 건 언론에 아무도 보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반쪽짜리라는 건 4분의 1 토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 좀 합시다. 이런 걸 먼저 좀 쓰세요. 이상한 얘기까지 답변서 하나하나 다 해보아서 이상하다 얘기하지 말고. 제가 안 썼는데 괜히 제가 죄송할 것 같고. 서울신문에서 했다는 게 아니고요. 다른 주요 언론에서 다 다뤘어요. 이걸 많이. 죄송합니다. 아무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될지는 솔직히 좀 잘 모르겠습니다. 별로 조짐은 안 보이고 있어요. 거의 안 될 것 같습니다. 처리 안 될 것 같죠. 안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선거 끝나고 5월 국회가 또 있으니까 그때 한 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가야 되겠다. 5월 국회마저 넘어가버리면 폐기거든요. 다 만료 폐기입니다. 이건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거나 좀 잘하면 좋겠어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오늘 또 중요한 판결이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서 무면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혐의로 기소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모회사인 소카 이재용 대표에 대해서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타다는 불법 다인승 콜택시라고 하면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논란이 엄청 컸던 거잖아요. 그냥 불법이냐 혁신이냐. 무면허 불법 콜택시냐 합법적인 플랫폼 렌터카냐. 만약에 판사라면 어떤 판결 내리시겠습니까? 법규정만 봤을 때는 사실은 이 법규정은 피해가서 만든 거거든요. 탈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법만 따지면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게 누구한테 쉽지 않다는 겁니까? 유죄일 가능성이 높은데 판사가 타다를 많이 이용하고 아주 어떤 혁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뭔 상관이에요 타다 이용하는 건. 그건 판사도 사람이니까요. 방송할 택시분들도 많이 듣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어떤 판사가 법규정만 따져보면 저는 유죄에 가깝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좀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현행 법률 체계와 어떤 법률 문안에 따르면 유죄가 날 가능성도 높다. 그렇죠. 그런데 타다 쪽이나 ITO 쪽에서 제기했던 분들이 현행 법률에 문제가 있다. 그렇죠.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관련 법을 개정해서 이런 타다 같은 걸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박홍근 의원이 대통령이 해가지고 지금 법사회 계류 중인데요. 오늘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에 따라서 법을 빨리 지금 처리할지 안 할지도 좀 관심이 집중돼서. 그러니까요. 많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국회 안에서도 탓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어떤 이런 입장을 보일 의원들도 다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이 좀 많이 반대를 하는데 배경이 거기는 택시법인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총선 앞두고. 그러니까 이게 뭐 ITA의 기반은 어떤 뭐냐면 새로운 시도이냐 그렇게 볼 여지도 별로 없다. 또 이렇게 주장을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의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이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대안입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술은 좀 의문이네요. 오늘 판결이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판결이 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유죄의 무죄인데 유죄가 난다 그러면 박홍근 의원하는 탄력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이제 무죄가 난다. 무죄가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외적으로 해석하고. 어쨌든 간에 타다 업체에서 그 빈틈을 이용해서 지금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예외에 해당한다고 봐서 한 다음 무죄가 난다면 또다시 논란이 좀 될 가능성도 있다면. 몇 시간 뒤에 판결 내리니까 예측하기가 부담스러우시죠? 아니요. 조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기소를 안 하면 몰라도 기소를 한 이상은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게 논란이 거세졌기 때문에 한번 법안의 판단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절차로 쓰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판결문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게 유죄를 하면서도 그 이유를 적실할 수 있어요. 지금 벌금 2천 정도 구형이 됐는데 벌금을 싸게 하면서 법규정상 해석이 어쩔 수밖에 없다. 이런 거 하고 그냥 이건 당연히 유죄다. 이런 것도 달라지니까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 같아요. 알겠습니다. 판결이 몇 시간 뒤면 나오니까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일본 크루즈선에 탑승했던 한국인을 태운 수송기가 조금 전 6시 27분쯤에 김포공항에 도착했다라는 이런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면 검역 절차가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공항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격리시설이. 14일간 임신고초로 갑니다. 일단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뉴스 3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진아 기자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